이렇게 정말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특히 새해 시즌에는 관중들도 좀 많이 나오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소감을 들어보시죠. Thank you so much. Welcome Financial Group Chairman Mr. Som to be here today like every time that a player is playing final from our team, even other days you are always present. Thank you so much. 언제나처럼 Welcome 금융그룹 손종주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여기 이런 교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Kim. Welcome Savings Bank CEO, Mr. Park, General Manager, to be here also and to support me and our team very important all the time. Thank you. Because of you, I could win this tournament. Thank you so much. So also my team always, always there. Thank you. So we are Mr. Ku, he's there. I just want a special thanks to Mr. Ku because Mr. Ku is our kind of, let's call him our team leader, manager, and our friends because he's supporting us all the time with the team. Always present, always trying to help when necessary. So Mr. Ku all the air. Thank you. Mr. Ku Ku, Mr. Ku, I would praise my friend. 언제나 팀 리더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로서 옆에 계셔져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와이프 아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9일에서 10일이나 10일을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쉽게 만들기 때문에 10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10%를 드릴께요. 여러분의 10%를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SK Rent-A-Car CEO. 왜냐하면 너는 아니지만 스포츠의 가장 큰 тур니멘의 년, 너는 스포츠의 또 다른 тур니멘. 너는 스포츠의 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TS.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SK Rent-A-Car CEO. 황일문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언제나 협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시즌이 끝났습니다. 2021-2022. 이게 조금 어려운 년은 있으므로, 요즘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COVID-19 상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지난 тур니멘 많은 플레이어가 되었고, 왜냐하면 COVID-19 상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아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 못 생각해봅시다. 저의 주제는 이를 못 참고, 가장 큰 투어너먼트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준비하시고 이 COVID-19 때문에 정말... 그래서 PBA가 우리의 빌리아드가 좋은 시즌을 만들고 그리고 게임 시리즈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2022년 시즌도 역시 마무리돼서 너무나 기쁘고 특히나 이번 시즌도 매한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계자분들과 선수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압니다 특히나 조재호 선수께서도 참여를 못하신 것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멋진 대회를 만들어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전달해드립니다 모든 선수들이 좋은 시즌을 즐거웠고 게임을 즐거웠고 여러분이 다음 시즌을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좋습니다 모든 선수들 참여하신 모든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대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시즌에도 와서 같이 좋은 경기를 펼치고 다 건강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also just last but not least my sponsor Kim Shi who was supporting me also for a very long time thank you so much also thank you to everybody who support billiard who support PBA we need all of you to make this being a big success and I hope to see you next time with a good motivation, good fighting spirit and a good health thank you 또한 개인 협찬해주신 김수연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팬분들께도 역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즌에도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두렁 선수의 우승 소감이었습니다 구두렁 선수가 워낙 우승 소감을 자주 해서 지금 TV를 뜨시는 시청해주신 김수연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odia 음 .